네, 반갑습니다. 매일경제TV 주머니 황성수 매니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지난 금요일 매일경제TV 스치면 상하가 스페셜 주머니 마인드맵 코너에서 다룬 죄인 철강업중의 전체 마인드맵을 보고 계시는데요. 오늘 유튜브 방송에서는 TV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TV방송에서는 시간관계성 종목 이야기를 많이 못해드렸는데요. 오늘 방송에서는 종목 이야기 위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방송 내용 끝까지 잘 참여하셔서 앞으로 투자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마인드맵으로 돌아와 봤는데요. 오늘 방송에서는 특히 금요일 TV방송에서 제가 빨간색 큰 글씨로 좀 더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라고 소개해드린 종목이 있죠. 그래서 큰 글씨 종목들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해드리겠고요. 그리고 빨간색의 작은 글씨 종목들도 여러분들 관심이 필요한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의 큰 글씨뿐만 아니라 작은 글씨 종목들도 쭉 한번 훑어볼 거니까요. 잘 참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빨간색의 큰 글씨 종목은 바로 포스코입니다. 지금 포스코의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요. 포스코는 지난 2분기 좋은 실적을 기록했고요. 이번 3분기에도 호실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3분기에는 조선용 후판 가격이 인상되었고요. 후판 가격 인상으로 판가가 상승하고 스프레드가 개선되면서 좋은 실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서 10월은 철강업종의 가장 성수기인데요. 성수기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가 통해는 지난 8월에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주춤거렸고요. 시장 영향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크게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최근에 다시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9월 들어서도 특히 지난주에 시장이 주 초반에 상당히 주춤했었죠. 현재도 불구하고 시장 대비 차별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포스코는 철강업종의 대장주로서 기대감이 커지는 종목이고요. 제가 TV방송에 말씀드렸지만 철강업황이 올 연말은 물론이고 내년 초까지 견주한 모습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보시면은 제가 TV방송에 말씀드렸지만 철강석 가격이 많이 좀 가파르게 하락했죠. 그래서 철강석은 지금 중국이 공급을 줄이다 보니까 그만큼 또 수요가 감소하면서 가격이 좀 하락하게 되었고요. 반면에 우리 업체들은 중국이 최근에 수출을 억제하다 보니까 그만큼 또 이제 또 수혜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은 최근에 판가도 인상되면서 그만큼 제품 가격과 원재료 가격의 차이인 스프레드 스프레드가 크게 확대되는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포스고 이번 3분기 실적, 사내쯤 기대감이 크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났지만 역사적인 저평가 구간입니다. 그래서 원래 ROE, 자기자본이익률이죠. ROE는 13%가 인상되는데요. 자, 근데 PBR이 0.6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청산가치에 대비 산심 저평가 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포스코, 앞으로 실적도 계속 좀 잘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자, 그래서 실적이 어느 정도 숫자로 확인되는 구간에서 좀 기대감이 좀 더 커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중국이 과연 감산을 할까? 이런 좀 우려감도 좀 있습니다. 의구심이라고 하겠죠. 네, 의구심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 뭐 제가 뭐 티만수 말씀하지만 내년 2월에 중국은 북경 동계올림픽을 개최합니다. 그래서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아무래도 중국은 이런 대기질에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있을 걸로 보이시고요. 그래서 북경에서 얼마 끝 떨어지지 않은 곳에 중국 최대의 철강도시인 당산시가 있습니다. 네,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감산은 내년 올림픽을 대비해서라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좀 이루어질 걸로 보이시고요.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오고 감산에 대한 불확실성이 낮아지면서 주가는 계속 우상량 추세에 계속 이어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는 최근에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이 꾸준하게 계속 순 매수하고 있고요. 최근 기간 매수세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간 중에서는 투신이나 금융투자, 보험 쪽에 매수세도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메이저 수급, 특히 외국인이 가장 적극적이고요. 외국인 지금 지분율은 55%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그리고 최근에도 기간까지도 꾸준하게 좀 순 매수한 종목인데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어느 정도 주가가 좀 오른 다음에 매물때 접근한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매물만 소화한다면 충분히 한 40만원 전후라인까지는 좀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포스코 여러분들 관심있게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강 업종이 특히 올 하반기 모르고 내년 초까지도 좋은 업황이 기대되고 실적도 잘 나오고 중국의 감산이 확인되는 구간에서는 충분히 한 번 더 올라가는 종목인데요. 일단 단기 매물만 손내면 좀 더 올라가는 종목이니까요. 그거 좀 참조하시고 일단 좀 대응해보시고요. 제가 앞으로 또 철강 업황이 산에 좀 좋아질 거다. 우리 기대보다 훨씬 더 좋다 생각되면 충분히 40만원 이상까지도 쭉쭉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방 업황인 조선 건설 자동차 같은 경우에 그 수요가 산에 좀 많이 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수급은 타이트한데 수요는 그렇죠. 특히 수요 같은 경우에 많이 지금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철강 업종은 여기서 먹을 게 아니라 충분히 한 번 더 레빌업 시도는 나올 수 있다는 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종목 포스코 한번 설명해드렸고요. 네 두 번째 빨간색의 큰 글씨 종목은 바로 현대제철입니다. 네 제가 금요일 TV 방송에서 현대제철을 탑픽으로 꼽아드렸는데요. 그래서 현대제철은 최근에 또 이제 수소 관련해서도 좀 많이 좀 부각되고 있죠. 특히 뭐 수소 관련해서 특히 뭐 분리막을 공급한 업체로 좀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뭐 현대제철 일단 뭐 본업인 철강 관련해서도 산해증의 지금 기대감이 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그 포스코처럼 현대제철도 이번 3분기에 산해증 좋은 실적이 기대되고요. 그래서 포스코도 현대제철도 포스코처럼 쿠팡 가격이 인상하면서 네 판가 상승이 이루어졌고요. 자 그리고 네 9월부터 계절적으로 봉영강류가 네 승수기에 진입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프레드가 많이쯤 개선되었고요. 자 그리고 이 종목은 음 이제 자동차 강판 쪽에 네 상당히쯤 특화된 업체입니다. 그래서 네 자동차용 강판이 전체 매출의 4분의 를 차지합니다. 바로 이제 현대차 그룹에 속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뭐 현대차 기아 쪽에 자동차 강판을 네 공급하는데 최근에 네 일본의 네 대표적인 자동차 업체죠. 바로 도요타 네 도요타가 일본 제철로부터 네 자동차 강판 매입 가격을 1톤당 2만엔이나 네 인상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네 보통 이제 음 우리 국내 차 강판 가격은 일본과 항상 좀 연동되었고요. 그래서 네 뭐 현대제철과 통에도 자동차 강판이 가격이 좀 더 인상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뭐 현대제철 자동차 강판 가격의 인상 기대감이 네 좀 주가에 또 상당히 큰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자 그리고 네 현대제철은 또 이제 철근 쪽도 공급하는데 네 최근에 네 국내 건설 회복이 네 건설 경기가 많이 회복되고 있죠. 그래서 건설 경기가 회복되면서 특히 뭐 내년까지 철근 내수 쪽에 시장이 많이 확대되면서 수익이 되면 산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기대감이 산에 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현대제철도 지금 현재 네 PBR은 네 0.4배 정도 수준입니다. 네 산에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수익성 대비 산에 좀 저평가된 종목이고 자 그리고 현대제철도 최근에 매조숙을 보시면은 네 외국인과 네 기간의 매수가 꾸준하게 좀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간 같은 경우에는 뭐 포숙한 다르게 연기금 매수도 좀 들어오죠. 그리고 투심매수세도 좀 들어오고 있고 금융수세나 보험적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 뭐 포스코아는 좀 차별적인 점은 바로 연기금과 투신이 같이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도 꾸준하게 사는 데다가 최근에 네 기간 매수세도 꾸준하게 계속 좀 이어지는 종목인데요. 그래서 요정목도 네 지금 어느정도 좀 반등이 나는데 그렇죠? 한 5만 5천원 전후간에 이런 좀 매물만 수화한다면은 쫄레 연중 최고가 라인이 한 6만 3천원 구간까지도 네 한 번 더 레벨업 시도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네 현대제철 음 일단 뭐 산묵 실적도 저는 좀 기대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자동차 강판 쪽에 그렇죠? 네 가격 인상도 좀 기대되는데 그래서 네 가격 인상 관련된 이런 기대감이 주가에 또 상승 재료로 작용할 걸로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네 외국인은 물론이고 또 연기금과 네 투신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지금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두 번째 종목 네 현대제철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네 세 번째 네 빨간색 큰 글씨 종목은 바로 세아재강입니다. 네 지금 세아재강의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요. 뭐 세아재강 같은 경우도 지난 8월 하순 이후로 그쵸 네 산하이점 네 가파른 반등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뭐 철강 업종에서 산하이점 눈에 띄는 네 반등세가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음 특히 네 강관 네 다른 말로 하면 바로 파이프인데요. 네 강관 쪽에 산하이점 강점을 지금 가진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 강관은 특히 뭐 석유나 가스 채굴 이송에 많이 좀 쓰이게 되고요. 특히 세아재강은 전체 수출의 절반이 바로 미국형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요. 지금 네 미국과 통해는 전세계에서 철강 가격이 가장 좀 강세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네 미국과 통해는 좀 있으면 또 인프라 투자를 본격적으로 네 진행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네 세아재강은 미국형 에너지용 강관 쪽에 네 수출 가격 상승이 지금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미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을 감안할 때 네 에너지용 강관 시장의 호조는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내년에는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에 또 원소재를 또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네 일단 뭐 음 해상풍력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도 네 장나이점 수위가 지금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네 해상풍력 발전 쪽에 수주가 재개되면서 신승장 동력으로 네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뭐 세아재강 최근에 네 수을 보시면은 음 외국인은 물론이고 네 기간 매수도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금융투자나 연기금 쪽에 매수세 이렇게 좀 들어온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음 매조수급도 좀 들어오는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네 주가는 지금 네 어느정도 반등이 나타나고 네 지금 음 현주가 라인에 어느정도 매물을 좀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매물만 소화한다면은 원래 연중 최고점인 13만 한 5천원 전후 구간까지도 충분히 한 번 더 레벨업 시도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뭐 뭐 수급만 좀 더 본다면은 네 추가적인 상승도 좀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세아재강 일단 뭐 미국 쪽에 네 비중이 높은 업체고 그래서 미국형 내 수출에 대한 기대감 일단 뭐 미국은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커터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자 커터제의 상환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이런 기대감도 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세아재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빨간색 큰 글씨 종목은 바로 한국철강인데요. 한국철강은 특히 네 철근 쪽에 특화된 업체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뭐 최근에 아파트 분양이 네 주택공급 확대 정책으로 인해서 사내쯤 호조세를 좀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네 철근 업황도 앞으로 3년 동안은 계속 호조세가 네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내쯤 수급도 좀 타이트한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네 고철 가격이 또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뭐 국내 철근 가격은 계속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네 만약에 뭐 중국이 철강제에 이제 수출 관세를 네 부과한다면은 하반기나 내년 실적 전망치는 추가 상향될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한국철강은 네 지금 현재 한 11,000원 전후 구간에 이런 매물관에서 매물을 좀 소화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단기 매물을 좀 소화한다면은 충분히 네 요정목도 한 12,500원 전후 구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네 요정목은 지금 현재 네 수급들 보시면은 네 뭐 최근 뭐 기간 수급이 그래 좀 꾸준하게 좀 들어오죠. 특히 뭐 연기금 그리고 토신 쪽에 메소도 좀 들어오고 있고 일단 외국인은 조금 네 수급이 약간 좀 들쭉날쭉하긴 한데 그래도 네 기간을 중심으로 메소세 계속 이어진 종목이고요. 그래서 단기 매물만 소화한다면은 충분히 한 단계 더 레벨업시도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네 그 점 참조하시고 이 종목 네 좀 네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네 빨간색의 큰 글씨 종목들 쭉 한번 네 훑어봤고요. 자 그럼 네 빨간색의 작은 글씨 종목들 네 주요 포인트 위주로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간색의 네 작은 글씨 종목 첫 번째 종목은 바로 동국제강입니다. 자 동국제강은 네 여러 철강제를 생산하고 있구요. 그래서 뭐 봉영강이나 네 그리고 철근 네 철근도 생산하고 있고 그리고 네 조선역 쿠판도 생산하고 있구요. 그리고 냉년제품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이런 철강 제품들을 생산업체가 바로 동국제강이라 보시면 되겠구요. 그래서 네 뭐 동국제강 같은에도 이번 3분기 실제에 대한 기대감이 네 상당히 좀 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제 봉영강을 중심으로 가격이 많이 지금 인상되기 때문이구요. 네 뭐 봉영강이 뭔가 좀 궁금한 분들도 계실건데 봉영강이 뭐냐면은 이 단면이 H 형태나 아니면 네 뭐 기억 그리고 아이자나 뭐 디귿자 형태의 자 여러 그 단면 형상을 가진 네 복 모양의 그 아변제 철골 구조물을 보시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특히 뭐 토목 공사할 때 뭐 다리 놓거나 뭐 도로 놓을 때 보면은 이런 그 단면이 뭐 H 자나 뭐 기억이 있잖아 이런걸 좀 보신 경험이 있을겁니다. 그래서 뭐 공사 현장 주변에 이렇게 뭐 지나가다 보면은 네 요런 그 크다란 그런 네 철골 구조물을 네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봉영강 쪽이 최근에 음 가격이 좀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3분기 역대급 실적이 지금 기대되고 있구요. 그리고 4분기에도 견주한 실적이 네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네 뭐 봉영강으로 해서 이번 3분기 산침 기대가 되는 종목이구요. 자 그리고 뭐 철근 같은 경우에도 음 앞에서 제가 뭐 현대제철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아파트 분양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수요가 산에 견주하구요. 그래서 네 가격 인상이 좀 전망되고 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구요. 자 그리고 조선용 후판은 앞에서 제가 뭐 포스코나 현대제철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음 일단 뭐 후판 가격은 지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조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음 계속 이제 조선 업체들의 수주가 계속 늘고 있는 구간이고 후판 가격도 인상되면서 네 기대감이 커지고 있구요. 자 그리고 냉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가전제품이나 자동차에 쓰이는데 이 회사는 또 이제 가전쪽에 네 많이 공급하는데 가전수요는 상당히 양호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네 뭐 냉년 냉년에 대한 좀 기대감도 있구요. 그래서 요즘 생산하는 이 철강재들이 최근에 네 단가가 계속 좀 인상되고 있는 구간이고 자 이래서 네 앞으로 뭐 3분기 물론이고 4분기 실적이 된 기대감도 사나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네 동국제강 여러분들 좀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종목은 최근에 그렇죠 한 번쯤 들어올렸다가 네 바로 네 또 긴 은봉이 좀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네 숙을 보시면은 자 보시면 외국인 수급이 좀 들쭉날쭉 하죠. 그래서 네 지난 18일에는 네 94만주나 숙매수 했다가 자 근데 네 네 9일날 네 130만주 이상 또 대량으로 숙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네 금요일날도 네 13만주 이상 숙매도 했구요. 그래서 일단 뭐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들쭉날쭉 하구요. 자 기관들은 네 최근에 음 연기금을 중심으로 네 매수세 좀 들어오죠. 그래서 뭐 지난주부터 연기금 중심에 매수세 좀 들어오고 있고 뭐 투신이나 보험 쪽에 매수세도 저희는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정목 네 일단 뭐 최근에 특히 연기금을 중심으로 네 이런점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참조하시면 되겠구요. 그래서 뭐 추가적인 상승도 좀 기대된 종목이고 일단 실적이 어느정도 뒷받치는 종목이니까요. 네 동국제강도 여러분 좀 관심있게 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 네 빨간색 작은 글씨 종목은 아주스틸입니다. 네 아주스틸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에 네 신규 상장한 종목이죠. 네 신규 상장했구요. 그래서 뭐 상장 이후에 그렇죠. 계속 네 파란색 네 은봉이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네 잠시쯤 반응이 나나 싶은데 다시 은봉이구요. 추세는 좀 꺾이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이 회사는 뭐하는 회사냐 하면은 바로 이제 컬러강판. 네 컬러강판 쪽을 네 개발 제전업체구요. 컬러강판 같은 경우에는 특히 프리미엄 가전이나 엘리베이터 도어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문이죠. 엘리베이터 도어나 자 그리고 네 방안문 쪽에 보통 많이 씁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프리미엄 가전 쪽이 산에 많이 팔리죠. 네 요즘 뭐 소비가 양극화 되었는데 네 비싸면 또 잘 팔리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특히 프리미엄 가전 쪽은 네 컬러강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만큼 수요가 늘고 있고 엘리베이터는 앞으로 네 주택 공급 정책이 확대되면서 그렇죠. 그 수요 산에 많이 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래서 캐파를 같이 좀 확대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종목인데요. 자 근데 네 아주 스틸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상장 이후에 일단은 네 좀 더 매도가 좀 더 많이 나오는 상황이구요. 최근에 네 수급도 보시면은 네 외국인 기관에 매도세가 좀 더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특히 뭐 기관 쪽에 매도가 좀 더 많이 나오고 있구요. 그래서 네 최근에 네 좀 매주 수급 좀 추첨하고 네 추세도 좀 약간 좀 그렇죠. 네 은봉계에서 나오는 상황인데 일단 요즘은 네 뭐 지금 구간에서는 네 그래도 뭐 좀 중장기로 본다는 관점에서 네 관심 있게 보시구요. 특히 네 컬러강판 쪽에 수요가 네 특히 뭐 뭐 중장기에 특히 내년까지도 꾸준하게 성장할 걸로 보지고 정방산업 쪽에 네 뭐 수요는 상당히 호조세가 나타납니다. 특히 뭐 뭐 프리미엄 가전이나 네 엘리베이터 쪽에 네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 걸로 보이는 종목인데요. 일단 뭐 최근에 주가는 좀 춤하지만 이 종목은 일단 좀 반능이 나오는 구간에서 좀 관심을 좀 갖도록 하시는 게 낫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뭐 컬러강판이라는 어느 좀 시장 진입을 갖춘 종목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관심있게는 보시되 좀 반능이 나타난 구간에서 네 좀 네 분할로 접근은 좀 유효해 보인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아주 스틸 한번 살펴봤구요. 네 그 다음 종목은 세아 베스틸 입니다. 세아 베스틸은 자동차용 특수봉강을 공급한 업체입니다. 자 근데 뭐 세아 베스틸은 네 올 상반기에는 상반기에는 네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네 상당히 좀 차질이 생겼죠.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차질로 인해서 음 상당히 좀 주춤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근데 올 하반기에는 반도체 공급이 네 원활화되면서 지금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구요. 자 그래서 네 뭐 최근에 뭐 중국의 또 수출 억제로 해서 또 수익성이 많이 좀 개선될 것으로 좀 기대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네 상반기 대비 하반기 된 기대면 상당히 큰 종목이구요. 그래서 지금 뭐 주가도 보시면은 음 지난 5월에 좀 고점을 짓고 그동안 계속 좀 행보하다가 네 8월에는 좀 네 주춤했었죠. 뭐 시장 용량도 있고 그래서 좀 주춤했다가 최근에 어느정도 좀 반등이 나온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일단은 음 최근에 음 수을 보시면은 연기금을 중심으로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구요. 투신이나 보험 쪽에 매수도 조금씩 들어오죠. 그래서 뭐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네 뭐 강한 매수는 아니지만 최근에 이런 매조 수급도 조금씩 좀 들어오는 종목이구요. 일단 이 종목은 좀 반등이 나타난다면은 제가 줄을 꺼드렸는데 한 3만 한 천원 정도 구간에 이런 좀 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3만 천원 전후 간에 매물을 좀 소화한다면은 한 단계 더 레벨업 신호는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그래서 이 종목 좀 관심 있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좀 반등이 나오더라도 매물 좀 소화하고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네 좀 더 올라간다면은 3만 5천원 전후 간이 또 저항 구간이죠. 그래서 그 점을 여러분 감아주실 것 같구요. 그래서 새하 베스트에 일단은 지금은 음 매물대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 참조하시고 한번 좀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자동차 전방 업황이 네 반도체 수급이 그래도 개선되면서 네 좀 더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그 점 참조하시고 한번 좀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뭐 이상으로 오늘 네 뭐 철강 관련된 네 빨간색 종목들을 쭉 한번 네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뭐 빨간색 큰 글씨 종목 물론이고 뭐 작은 글씨 종목들도 음 충분히 상승 재료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구요. 그래서 이 종목들 최근에 뭐 8월 들어서는 네 음 음 8월 초에 그쵸 시장 역량 때문에 좀 빠지게 됐었는데 8월 후반부터 9월 들어서도 계속 좀 반등세 나온 종목들이 다수입니다. 특히 뭐 9월 들어서는 뭐 지난주 그쵸 네 뭐 시장이 특히 음 주 중반까지 좀 주춤 했었는데요. 그런 구간에서도 뭐 뭐 포스코나 뭐 현대제철 음 요런 좀 대장주 역할 종목들이 차별적인 모습을 나타냈구요. 앞으로 뭐 뭐 상당히 좀 실적으로도 좀 가셔야 되고 어느정도 좀 확인이 어느정도 좀 진행된다면은 충분히 한번 더 레벨업 시도는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철강 업종에 대해서는 그동안 네 피크아웃에 대한 좀 우려감도 있긴 했었는데요. 하지만 제가 네 지난 금요일 TV방송에 말씀했지만 일단 뭐 중국의 공급 감소나 수출 억제 정책으로 해서 네 국내 업체들이 상당히 또 우호적인 역량이 지금 예상되니까요. 네 고점 참조하시고 한번 좀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네 마인드 맵에 네 빨간색 글씨 종목들 쭉 한번 훑어봤구요. 자 그럼 네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네 이번 한주 네 이제 추석 연휴가 딱 일주일 남았네요. 네 이번 한주 여러분들 힘내시구요. 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저도 항상 응매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